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한 가운데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8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 역시 5거래일 연속 랠리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정거래일 대비 4.3%가량 오른 130달러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은 3조 2천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뉴욕 증시 시총 2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시간 19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35억 달러 규모의 아파치 헬기와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출은 미국 정부가 외국 정부와 계약해 무기를 판매하는 대외 군사 판매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확장 현실 콘텐츠 제작 기업인 K3i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습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 공모밴드의 가격 상단인 1만 5,500원으로 확정이 된 가운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조가는 국무가 대비 7%가량 하락한 1만 4천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0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증시를 뒤흔들만한 커다란 이슈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 전반에 쿵쿵이 돌았는데요. 가장 먼저 이날 엔비디아가 6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에 성공하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드디어 뉴욕 증시 시총 2위 자리를 되찾았고요. 또 테슬라는 3%대, 알파벳은 2%대의 강세를 보인 가운데 AMD는 서버 제조업체인 GT 시스템즈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간밤 4% 이상 급등해졌습니다. 또 한편 국제유가는 이날도 3%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협상에서 중재국들의 권고안에 동의했다는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이날 유가는 배럴당 74달러선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0.8%가량 하락한 코스피, 지금 이 시각 0.5%가량 다시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서 현재 2,680선 상회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거래일 단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인이 매도세로 돌아서게 되면서 유가증권 시장의 하방 압력이 더해졌는데요. 지금 이 시각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나란히 매물 팔아내고 있고요. 개인은 나홀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거래일 1% 이상의 낙폭 기록했던 코스닥. 지금 시각 0.93%, 어제의 낙폭을 다소 회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시각 78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거래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두드러졌던 코스닥. 다행히도 오늘은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기관과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오늘 양 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전선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톤당 9천 달러 선까지 내려가게 되면서 관련주들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급 여건은 여전히 빠듯한 가운데 6월 이후로 구리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되면서 정년 구리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됐고요. 또 실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구리 재고의 감소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을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만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날 미국장이 또 올랐는데요. 많이는 안 올랐어요. 그런데 저항 때 1만 7천 7백 선에서 시장이 약하다면 1만 7천 7백도 안 갔을 겁니다. 1만 7천에서 꼬꾸라졌을 거예요. 즉 시장이 지금 미국장은 상승장이 맞다라는 지금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도 지금 싹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역대 최고치 돌파를 이만큼만 더 올라가면 엔비디아가 몇 프로 올라간다 봤더니 최근에 8월 5일 날 우리나라 시장 급락한 날 있잖아요. 그때 미국장도 그날 미국장 한번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보면 미국장이 그러니까 종가는 상승을 했는데 시초가는 아시아 증시가 그때 일본, 대만, 우리나라 증시가 서킷프레이커가 걸리면서 아주 박살이 나니까 미국 시장도 월요일 날 얘네들도 아니 얘네들은 그랬겠죠. 아니 우리는 상승장인데 뭐 쟤네들이 이제 급락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예의상 한 3% 정도만 빠지면서 시작하자.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1.9%까지 줄였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13% 빠진 날 얘네들은 마이너스 1.9%까지 줄였다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우리는 정말 기가 차고 그런 날이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엔비디아도 최근 저점 대비 42%가 올라왔습니다. 2주 걸렸죠. 8월 5일 지금 8월 20일이니까 토요일 1일을 빼면은 대략 그래도 2주 딱 2주 걸렸는데 2주 동안에 엔비디아가 42% 상승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도 그거를 알고 있고 저도 동의하는데 미국 시장은 거의 떨어진 거 대비 이제는 이제 떨어진 거를 이제 다 회복을 하고 다 올라오는 수준이에요.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존스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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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상 최고치 고점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역사상. 그 역사상이라는 것은 지금 차트가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1999년도 이후에서의 최고치 그러니까 몇 년도죠. 한 24년 그러니까 30년 이래 칠게요. 30년 넘을 거예요 아마. 30년 어치 통틀어서 미국은 다우존스가 신고가권에 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죠. 나스닥도 30년 통틀어서 역사적인 신고가권에 있을 거고요. S&P 500도 마찬가지 일본을 보면 역사적인 신고가 바로 앞이 30년을 통틀어서 신고가 최고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우리나라만 9.11 테러 터졌고 우리나라만 지금 중동전쟁 터졌고 우리나라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그런 상황처럼 아주 그냥 종목들이 박살이 났음에도 회복을 했느냐. 70% 수준밖에 못 올라왔다 그래요. 지수가 종목은 제약바이오만 급등해서 그렇지 나머지들은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화가 나고 욕이 나오는 부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요. 좋은 얘기 해줄 텐데 지금 다우존스는 딱 봐도 역사적인 신고점 이건 뭐 돌파하겠다는 뜻이에요. 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뭐 여기 떨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미국은 양정 하나 할 거예요. 돈 풉니다.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돈을 풀 겁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데 돈을 왜 못 풉니까? 물가가 10% 올라가 있으면 돈 못 풀어요. 그때는. 물가가 너무 폭등을 하면 못 푸는데 지금 물가가 안정되고 있으니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대로 정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돈을 풀어야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기분 좋게 짧은 인생 길어봤자 뭐 백면인데 뭐 후세에서도 뭐 걔네들 먹거리 삶 만들어 놓고 더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여기서 더 얘기하면 또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또 소 키우고 로봇들이 또 벼농사하고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은 그런 첨단 시대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 뭐 이런 부분들에다 투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놀고 먹으면서 아니 로봇이 다 이제 소도 키우고 그 다음에 뭐 일도 다 할 텐데 그럼 뭐 나머지 이제 인형 생산물 가지고 이제 뭐 후세는 뭐 놀고 먹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라고. 결국은 쌀 사 먹고 그렇죠? 과자 사 먹고 김밥 사 먹고 이렇게 먹고 살라고.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다 돈이잖아요. 고대에서는 계속 얘기가 또 3천불 흘러내려가는데 어쨌든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반도체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 계속 나와주고 있고 실적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제 2000인가요? 어디더라. SK 무슨 컨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컨펌스에서 뭐 이제 그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인가? 거기에서 맞춤형 HBM을 뭐 이제 공급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얘기도 했고 그 얘기는 이제 엔비디아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좋은 얘기였죠. 뭐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테마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시장이 이제 까딱하다가는 신고점은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투자 전략에도 17,700을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이거 돌파한 게 이게 약세장에선 이게 안 나옵니다. 약세장에선 안 나와요. 이게 약세장에선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17,000에서 걸려갖고 지금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또다시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갑자기 애플이 막 워크아웃 신청하고 망한다는 얘기 나오고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망한다는 얘기 나오고 인텔이 망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막 공포에 공포를 주면서 또다시 또 그리스도 망한다는 얘기 나오고 이탈리아도 망한다고 그러고 스웨덴도 망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엠폭스가 또 전세계를 또 강타해서 또 전세계가 다 망한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나스닥이 11,000 깨지고 내일은 또 만 깨지고 또 다음 주에서는 또 9,000 깨진다 난리 나오고 종목들 마이너스 70% 다 떨어지고 여러분들은 종목들 지금이라도 마이너스 80%, 90%인데 지금이라도 던질까요? 이런 이제 피비린아가 나는 장이 약세장에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17,000에 걸린 것도 아니고 저점이 깨진 것도 아니고 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엔비디아도 신고점을 바로 앞에 두고 있고 제가 미국 기술주들 차트 다 좋다 그랬죠? 싹 다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8% 올라갔고요. 최근 저점 대비. 그리고 애플은 이미 진작에 올라갔고 아침 방송에서 미국 차트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어쨌든 과거에 녹화 방송이 있습니다. 미국 차트들이 너무 이쁘다. 자연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여기서 이미 애플이 먼저 움직였고 엔비디아가 5회사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 5회사 돌파가 된 게 제가 공개 방송하면서 이제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 하라는 그날 다음서부터 돌파가 됐습니다. 가바닥인데 이게 사야 된다. 차트가 미국 주식은 너무 좋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떨어질 핑계를 대봐요. 뭐로 떨어뜨릴 겁니까? 미국 경기 침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무슨 미국 경기 침체입니까? 미국 실업률 4.1%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 때 10%라 그러는데 96%가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제 정점을 치고 떨어진다? 연준에서 돈 쏘아붙이면 일자리 만들면 돼요. 돈 부어서 건설, 항만 이런 데다가 돈 풀면 일자리 생기겠죠. 거기다 전 세계에 있는 IT 기업들 다들 미국에다 불러들여서 공장 짓기 했잖아요. 일자리가 왜 없습니까? 거기다가 쉐일 오일, 쉐일 가스 미국이 제일 많이 기름을 많이 갖다가 퍼다가 자기네들도 쓰고 수출도 하는 나라인데 기름이 그냥 남아 돌아요. 쉐일 혁명 때문에. 그걸로 일자리 거기서 거기 이발사가 연봉 2억입니다. 이거 기사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자리 만들면 돼요. 다른 나라가 힘들다 그러면 그래, 이해는 하겠지만 미국이 힘들다는 얘기는 저는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미국 GDP 7만 4천 불 정도 됩니다. 유럽보다 두 배 더 잘 살아요. 우리나라 3천 한 400불 정도 되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 횡보하고 있어요. 지금 7년째 계속 횡보하고 있고 미국은 지금 거의 두 배는 안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서 더욱더 더 잘 살고 더욱더 소비가 엄청난 나라입니다. 더 잘 살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런 나라의 경기 침체? 그러면 또 얘기가 길어지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그럼 다 안 좋게 나와야 되잖아요. 갑자기 기업들이 도산하고 망해야 되잖아요. 그럴 일이 없다. 미국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돈을 풀 거고 금리가 지금 잡히고 있는 물가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풀게 되면 주식 시장은 항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당장 돌파를 할지 아니면 이 고점 부분에서 한번 흔들린 척을 한 다음에 돌파를 할지 그건 시간 문제지만 S&P500은 거의 뭐 지금 거의 뭐 이제 뭐 하루 이틀 오늘 밤에도 심심하면 넘어가게 생겼어요. 반도체 지수도 꽤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나스닥하고 반도체 지수 둘만 좀 멍청하게 못 올라가서 그렇지 S&P500하고 다우존스는 이미 정고점을 돌파를 할 요량으로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게 왜 그런다? 트럼프가 되든 헤리스가 되든 돈을 풀 거니까 돈을 풀게 되면 미국에 있는 자산 가격들이 싹 다 올라갑니다. 빌딩 가격 올라가고 그러니까 돈들이 그걸로 다 몰리는 거예요. 돈이 남아도니까. 그런데 남아도라도 돼요. 왜 미국은 물가가 잡힌다잖아요. 그러면 돈을 계속 쏘아붙여도 되죠. 미국 사람들이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괜히 힘들게 했다가 아니 뭐 이렇게 지금 경제 잘 돌아가고 있는데 돈을 풀어도 되는데 괜히 안 풀고 미국 사람들 괴롭히면 미국 사람들은 총 갖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힘들면 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 앞으로도 더 잘 살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서라도 최근 2주 전에 폭락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들 원망도 했을 거예요. 아니 장이 좋다 그러는데 왜 폭락하지? 우리나라가 폭락한 거지. 미국 장은 괜찮다니까요. 지금 역사적인 신고점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을 봐봐요. 미국 시장이 지금 나쁜가. 역사적인 코앞에 고점에서 저거 돌파됩니다. 미국 경기가 침체가 되거나 안 좋거나 하락장이 되면 돌파가 되면 안 돼요. 돌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테마자들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 장이 저희 돌파가 되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좋아지려면 돌파가 돼야 되고 저는 여전히 박스권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당장 넘어가면 너무 좋지만 당장 안 넘어가더라도 박스권이거든요. 그러면 테마주를 해야 돼요. 테마주는 시장 폭락만 안 나오면 좋습니다. 박스권이어도 좋고 넘어가도 좋고 지금 그리고 조선주 너무 좋고요. 증권주 너무 좋고요. 건설주도 지금 요즘이 심상치 않아요. 강합니다. 거기다가 은행주 너무 좋고요. 지금 섹터들이 너무 강해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하락장이 나올 수 없어요. 테마도 너무 좋죠. 요즘엔 계속 제약바이오로만 몰려서 그런데 은근슬쩍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 조선주 굉장히 강한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종의 대표주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겁먹을 그 단계는 이제는 조금 지나지 않았나 아직도 겁이 난다면 제가 그래서 오늘 공개방송을 또 준비를 했는데 왜 공개방송을 준비했냐면 제가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역대 가장 재미있는 수익이 올해 혹은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역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시 공개방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좀 드리려고 테마주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냥 저는 성격도 INTP고 B형이라서 없는 얘기 안 해요. 제가 보이는 대로 얘기합니다. 안 좋으면 저는 대놓고 여러분들 장 안 좋으니까 피비리내나는 장 될 거니까 이제 종목들 마이너스 50% 60% 다 박살 날 거니까 미국장 엔비디아도 시가총액 4천조에서 천조로 떨어질 거고 인텔 다 망할 거고 미국 다 망할 거니까 도망가세요라고 얘기할 텐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역대 여러분들이 인생에 지금 가장 큰 수익 낼 수 있는 장이 오지 않을까 이 얘기가 맞나 안 만나는 일단 미국 시장이 전국을 좀 돌파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시감이 좀 올 겁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즈들 바닥에서 저렇게 강하게 움직인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이 지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세력들이 매집해 있던 애들이 움직이는 건데 이제 슬금슬금 눈치 안채게 움직이는 애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것도 갈 거 같은데 그게 뭔지는 일단 공개방송 때 11시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점 매매의 정수 오늘 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이 S&P500과 나스닥 지수가 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림 현재 다시 한번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정말 저희 INTP 전문가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역대급 장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될 11시 공개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시장은 아직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이 제약바이오의 고공행진을 중심으로 증권주, 은행주, 그리고 조선주, 건설주까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이 투자 고민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 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대1 투자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하셔서 투자에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주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이 전력주, 전선주 주인공이 누가 될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죠. 네 오늘 KBI 메탈 나와줬습니다.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 전선 전력주 그중에서도 KBI 메탈 현재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시각 13% 이상 정말 불기동을 뿜고 있는 이 KBI 메탈 오늘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자 이거 이제 돌파 패턴인데요. 이제 전선 테마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 대선 테마의 전력 인프라 관련 줄 내지는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싼 에너지를 찾죠. 그렇죠? 경제성으로 볼 때에서 어렵게 지금 오늘 아침에 기사 보면 7500달러를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전기차 보조금 있잖아요. 전기차 보조금에서 일단 트럼프는 역시 전기차를 싫어합니다. 그쪽은 복잡하게 그렇게 가지 말고 그냥 화석연료 떼우고 LNG 가스 태우고 그다음에 원전 돌려갖고 값싼 전기해서 전기 가격 50% 내려갖고 미국의 붕을 이끌겠다 하는 주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에너지 탄소가 나오지 않는 태양광, 전기차도 마찬가지겠지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마찬가지 원전, 탄소 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RE100은 안 들어가고 CF100으로 들어가는 이 원전 테마를 가지고 양쪽에서 어쨌든 간에 전선, 전력 그다음에 인공지능 인프라 전력이 부족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올 테고 등등해서 저는 이쪽을 좋게 본다라고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선 테마에서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전고점 돌파한 거를 따져도 그렇고 이게 좀 먼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 나올 때에서는 6%대였거든요. 그런데 벌써 14%는 올라갔기 때문에 쫓아가기 좀 그래요. 제가 우리가 역대급 시장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돈을 풀기 때문에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미국이 돈을 풀게 되면 미국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 대통령이고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돈을 아우르는 사람인데 전 세계에다 돈을 풀어봐봐요. 그 돈이 어디로 가나.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제가 얘기했죠. 애기 분유값으로 안 들어가고 신용카드 갚는 데 안 들어가고 어디로 들어간다? 코인 시장으로 들어가고 주시장으로 들어가고 부동산으로 들어갑니다. 일본에도 마찬가지. 일본도 그랬고요. 중국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돈을 풀어놓으면 금리 싸다 그러면 사람의 욕심이 그 싼 걸 갖다가 돈을 굴려가지고 돈이 풀리니까 자꾸 빌딩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고 뭐가 자꾸 투자가 되니까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도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애기 분유값을 안 쓰고 뭘 쓴다? 다 투자하는 거예요. 다 투기하고. 왜? 여러분들 우리나라 한때 드라마가 아니고 예능 프로그램 보면 연예인들이 빌딩 샀는데 10억에 샀는데 50억 됐느니 80억 샀는데 400억 됐느니 이런 거 보면서 우와우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파트 4억에 샀는데 8억 됐더라 10억 됐더라 20억 됐더라 이게 이제 1년 2년 3년 계속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 계속 애기 분유값에는 돈이 안 들어가고 계속 주식 사고 코인 사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어딜 가도 돈을 풀어놓으면 주식 시장이 올라가고 코인 시장이 올라가고 코인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한 10년 정도 됐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미국에서 돈을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 시장은 올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역대급 시장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 같은데 테마 주장세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KB화 메탈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미국장이 약하거나 저점이 깨졌거나 1만 6천이 깨지거나 꼬라박는 이상한 모습 나오고 깍불 파는 모습 나오면 전고점 돌파 패턴 하면 그거는 죽음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사는 게 그게 최고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제 17,700 아직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FOMC 의사로 나오지도 않았죠. 나오면 흔들릴 수 있다고도 봅니다. 흔들리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미국장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이렇게 떨어지는 게 비정상이고 미국 시장은 2%, 3%, 그러니까 4%까지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6%, 8%, 10% 이렇게 떨어진다. 그거는 여태까지 미국 시장의 역사를 봐서는 그렇게 떨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2%, 3%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진들 다시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 전선 인프라 관련주들, 대선 테마 엮일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 엮일 수도 있고 반도체 돌리려면 전기피로 하다고 얘기 많이 나오죠. 그걸로 엮이든 저걸로 엮이든 어쨌든 전선 테마주들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KBI 메탈 잠시 뒤에 가육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이죠. KBI 메탈 저희 매수가는 잠시 후에 정확하게 공개해 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보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어제 만나봤었죠. 이 한미약품, 매수가는 29만 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현재 2.1%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지난 바로 주인공이었죠. 한미약품, 오늘장에서의 추가 대응 전략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의 주인공, KBI 메탈, 자세한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제 드렸던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특징이 무겁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전하기는 한데 떨어져도 크게 손실 날 것 같지는 않은데 단점이 징글징글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동 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올라가죠. 비만 치료제 플러스 차트를 보면 오늘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긴 했지만 비만 치료제 플러스 코로나 진단 키트 그다음에 짐 매트릭스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가볍게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이런 애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서 단기간에 갑자기 100%도 가고 30%, 50% 가는 거는 테마주들은 원래 숙명이죠. 한 번 이슈가 붙었다 그러면 금방금방 갑니다. 그런데 한미약품 같은 애들은 정말 큰 이슈가 나와야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런 경우가 10년에 한 2번 그러니까 5년에 한 번 그런 꼴이고 가끔 현대차도 예전에 애플카 이슈로 저는 애플카 안 될 줄 이미 알았지만 그때 단지 막 애플카 이슈될 때 막 급등할 때 아니 설계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그냥 애플에서 현대차 와가지고 너네 우리 밑으로 들어올래? 뭐 이런 얘기하고 갔다 그러죠. 현대차가 기가 차죠. 진애들 자동차 만들어 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 밑으로 돌아가면 누가 들어갑니까? 어쨌든 애플카가 그랬다고 해요. 어쨌든 그 얘기 듣고 저도 기가 차서 이건 안 되겠구나. 어차피 이거는 협상이 안 되겠구나. 파트너십이 아니고 자기 밑으로 돌아가라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현대기아차 우리나라에서만 먹고 살아도 잘 먹고 사는데 굳이 거기 밑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다가 밑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만 우리나라 지배 그룹 배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죽을 맛이죠. 맨날 떨어지죠. 혼자 하락장이죠. 그런 거예요. 대형주들은 이따금씩 급등을 하는데 얘도 이따금씩 언젠가는 급등을 하겠죠. 그런데 그걸 지금을 꿈꾸면 안 되고 그냥 갖고 있으면 지금 제약주들이 강하고 좋으니까 시장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한미약품은 CDMO 관련주의이기도 하고 위탁, 생산, 판매 이걸 다 하는 생물보안법, 수혜주의이기도 하고 내려와도 큰 손실이 없고 다시 또 올라오면서 수익은 가져다줄 수 있는 좀 지루하지만 안전한 종목 그걸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밀렸지만 가져가기에는 편안한 종목 대신에 이거를 전문가니까 너무 안 가요. 옆에 있는 애들은 자꾸 올라가고 전산테마저 자꾸 급등한 하는 것 같고 건설주도 급등한 것 같고 심지어 조선주, 조선기자재 우크라이나 재건, 가상화폐 트럼프, 해리스, 마약 관련주 싹 다 급등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안 가죠? 그런 사람도 이거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 갖고 있어요? 움직이도 않는 걸. 이거는 천차원인 천천히 징글징글징글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그랬을 때 시젠을 보면 돼요. 시젠이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추천하고 나서 하도 징글징글 안 움직여서 장기 투자하면 언젠가는 올라갈 종목이니까 하도 바닥에 있어갖고 이게 작년에 여기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2만 3, 4천 원대 얘기했다가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1만 8천 원, 1만 9천 원까지 떨어졌고 한 2, 30% 깨졌던 종목이에요. 20%? 30%까지는 아니야. 20% 깨졌던 종목인데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본전을 찾았죠.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한 4개월 뒤에 본전 찾았죠.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대박 수익이 좀 나오는 거죠. 지금 한 45%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바닥에 있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한미약품도 갖고 있으면 물론 얘보다는 좀 덜 빠질 겁니다. 많이 빠져봐야 한 15% 정도 봅니다. 징글징글징글 시젠처럼 가져가다 보면 결국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장에서 그렇게 투자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어차피 한미약품은 안 망할 테니까 예를 들어 1년 동안 마이너스 15% 돼도 저는 괜찮아요. 옆에 있는 종목들 엠폭스 관련제도 100% 올라가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한미약품은 최고의 종목인데 그럴 사람들이 100명이 1명밖에 없고 99명은 대부분 시젠처럼 들어가자마자 전문가님 저는 들어가자마자 100%, 60% 먹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한미반도체 갖고 있으면 못 버팁니다. 절대 저는 한미반도체 그만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거 말고 차라리 다른 테마로 하세요. 헤리스 테마, 마약, 낙태지지, 거기 다음에 메디케어, 헬스케어 보톡스 관련제도 괜찮아요. 미용기기 관련제도 있죠. 이쪽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그쪽으로 돌리세요. 그쪽이 낫습니다. 자, 그럼 급등명중 종목 삼성전자 시장이 급락할 때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수익이 난다고 그랬는데 대용주치고 다 복귀가 됐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수익 달성은 3%인데 상승률이 6%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 수익 달성은 항상 이제 다 3%로 표기가 될 거예요. 상한가를 가도 3%로 표기할 겁니다. 그래서 500% 올라갔다 3% 다 3% 표기가 될 거니까 그래서 상승률은 뒤에 이렇게 상승률은 목표가 달성 이후에서 나오는 상승률이고요. 다음은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는 3에서 5% 수익 달성이 이미 됐죠. 그리고 나서 상승률이 그 이후에서 목표가 달성 이후에서 상승률이 22.5% 올라왔다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포에 힘들고 있을 때에서 제가 해준 얘기가 이제는 좀 들리죠. 이게 급락할 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이닉스 갖고 오면 심지어 유튜브 할 때에서 그때는 채팅이 됐으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런 종목을 갖고 오냐. 지금 시장 경기 침체고 지금 미국 엔비디아도 빠지고 지금 다 폭삭 지금 엔비디아 나스닥도 지금 급락할 것 같고 하락장 갈 것 같은데 나락을 갈 것 같은데 왜 하이닉스는 이런 걸 갖고 오냐고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고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한 명 있었어요. 대꾸도 안 했어요 저는. 왜? 아니 미국장이 상승장인데 미국 경기 호황입니다. 호황이란 기사는 안 나오죠? 호황이에요. 이제 돈 풀어요. 돈 풀면 미국장 넘어갑니다. 신고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시장이 난리 칠 거란 말이에요. 미국장이. 그럼 우리나라 시장 바보입니까? 미국장 난리 치고 올라가면 우리나라 가만히 있게. 거기다 미국장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의 혁명. 이게 찾아온다고 그랬죠. 거품? 말도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 기사들 보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얘기가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시간이 지나서 미국장이 올라가게 되면 이상하게 안 좋게 나왔던 얘기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 HBM 계속 수요, 계속 발생을 하죠. 거기다 D램 가격 점점점 상승합니다. 원래 계속 상승하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내년까지 조금조금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공급이 많고 수요가 없으면 물건이 남아돌면 물건을 못해도 떠리처리를 해서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물건을 아무리 찍어내도 내놓자마자 가져갑니다. 가격 더 올려도 되죠. 가격 더 올려서 내놔도 계속 가져갑니다. 누가 가죠? 일단 중국이 사지 얘기한대요, 지금. 중국이 사지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사겠죠. 일본도 살 거고 유럽은 안 사겠어. 유럽도 사겠죠. 미국은. 잘 갈고 있는 엔비디아 열심히 사고 있죠. 그다음에 AMD. 얘네들도 사야 되겠죠. 얘네들도 인공지능합니다. 얘네도 해요. 아마존도 해요. 얘네들도 사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구글도 인공지능하죠. 얘네도 사야 되겠죠. 다 사야 돼요. IT 굴뚝기업들. 천조 넘어가는 이런 기업들이 물론 회사 가치가 천조라는 얘기고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천조가 되는 애들이 돈이 없겠어요? 그런 애들이 반도체를 사준다 그러면 그럼 2분기 실적 발표 좋게 나왔고 3분기, 4분기. 제가 이거를 시장이 올라간 다음에 얘기한 게 아니고 박살 날 때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믿었을 뿐이지. 시장은 원래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갈 때에서 정말 안 좋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 시장은 주시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 경제는 튼튼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지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런 IT 산업들이 점점 확장이 될 때마다 이런 반도체 산업들은 계속 커질 거예요. 엔비디아도 내년까지, 올해까지는 계속 성장입니다. 계속 좋아져요, 엔비디아. 고가 논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 석 달 전에 엔비디아 시가총액 미국에서 나온 얘기니까 일경 3천조 얘기했죠. 지금 4천조입니다. 4천조인데 일경 3천조까지 갈 수 있다. 처음에는 8천조 간다 그랬어요. 8천조 간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듣고 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로봇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가 찾아오게 되면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거고 인공지능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일단은 반은 동의했어요. 전체적으로는 동의는 못합니다. 주가가 그래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언젠가는 떨어지긴 할 거니까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천조 간 것도 아니고 TSMC는 1천조 넘어갔잖아요. 한때는 삼성전자하고 삐까비까던 애들인데 지금 1천조가 넘어가고 삼성전자는 지금 400조? 하이닉스는 얼마예요? 140조.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찾아오게 되면 위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기대만큼 빨리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절대 그럴 일 없다. K증시잖아요. 우리나라 증시 여러분들 처음 맛봅니까? 한 2년, 3년 주식시장 들어온 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징글징글 K증시. 그래서 테마주가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목과 펀더멘털과 앞으로의 성장세 다 좋은데 K증시의 들어와 있는 이상. 만약에 이게 미국 증시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아니고 이게 미국 증시에 들어가 있었으면 이거 벌써 500조, 1000조 됐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얘는 반도체 몰빵 아닙니까? 반도체만 갖고 있잖아요.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각설하고. 그래서 한 22만 원까지는 여유가 있고요. 조정받고 또 다시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고점 돌파하려면 일단 나스닥에 고점 돌파하는 거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다가 한 달에 1000조씩 뿌리겠다. 아니면 세제 혜태를 주겠다. 아니면 미국에서 돈 벌어도 반도체 회사들은 세금 안 걷겠다. 이런 엄청난 호재가 안 나오겠죠.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호재가 터진다 그러면 그러면 당장 폭등하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엄청난 얘기가 안 나오니까. 모르죠. 트럼프가 지금 저쪽에서 7,500만 달러를 전기차 세액 주는 거를 다 없애버리겠다. 종료시켜버리겠다 하는 거를 반도체에다 몰아준다 그러면 반도체가 급등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모를 일이니까. 어쨌든 하이닉스는 수익이 22% 정도 나 있는 상태에서 조정받아도 또 갈 거고 안 좋습니다. 실적 박살날 일은 없다. 이 얘기는 올해 연말까지도 저는 계속 할 얘기니까. 혹시 갖고 있는 분들은 최근에 흔들었을 때 그때에서 공포감을 잊지 마시고 제가 해줬던 얘기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힘들 때마다 하이닉스를 바라보면서 이게 급락을 해도 결국은 살아날 종목은 살아나는구나. 이걸 잘 참고하시고요. 급등명중 종목 오늘의 종목 KBI 메탈 지금 이렇게 올라가버린 상태에서는 살아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선 테마주들이 오늘 다들 상한가 가는 흐름도 아니고 제약주 가듯이 아직은 그렇게 가지 않고 천천히 천천히 상승을 합니다. 재룡전기, 가온전선, 대온전선 다 움직이는 폭들이 지금 3, 4%거든요. 3, 4%인 상태에서 얘가 혼자 이렇게 물론 거래량을 봐봐요. 거래량을 보면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왜 얘가 이렇게까지 오늘 이것도 강한 거죠. 약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정받을 때 사세요. 이왕이면은. 오늘은 뭐 여기 오이선은 안 깨질 것 같고 오늘은 최저점으로 내려오지도 않을 것 같지만 안 내려오면 내일 이후에서 다시 보면 추천하면 되니까 일단 오늘은 한 3,100원 정도 안 내려올 겁니다. 안 내려오는데 그래도 모르죠. 갑자기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막 갑자기 오후장이 됐는데 갑자기 뭐 파월이 우리 금리이나 안 할 생각이다 갑자기 이상한 얘기 나오거나 막 그러면 그런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는데 이상한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 뭐 내일 밤 내일모레 22일 날 FMC 의사록에서 미국 경제는 죽었다. 뭐 이렇게 막 갑자기 거기다가 그런 얘기 나오면 갑자기 급락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갑자기 돌발 악재가 나오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때에서 싸게 사시라는 얘기고 이게 거래가 실려있기 때문에 언제 급등할 거냐면 트럼프가 갑자기 원전을 혹은 전선 전력에다가 인프라 투자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기다가 돈 한 5천조 밀어넣겠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상가 가겠죠. 아니면 민주당 쪽의 해리스가 전력 인프라 꼭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해야 되는데 전력 인프라가 어차피 재생에너지 하면 다 전기로 다 송도 다 사가지고 다 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전기를 던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오겠죠. 뻔한 거잖아요. 전기 가격을 또 낮춰놔야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전기 가격을 싸게 만들어놔야 모든 공산품 가격들이 싸지니까 물가가 잡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뭔가가 토론회 때에서 나오든 아니면 지금 나오든 내일 나오든 이게 이제 입에서 빵긋하면서 그쪽에 전력의 전자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반응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서 조정받을 때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들어갔다가 그런 얘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이주일 되면 또로록 떨어지게 되면 또 지겨우니까 그래서 조정받을 때 만약 얘가 급등해서 만약에 상한가를 가게 되면 다른 전서테마주 사면 되니까 어쨌든 조만간에 이런 이제 대선 후보자들이 그런 인프라 투자에다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KBI 메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KBI 메탈 저희 매수가는 3,1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아직까지도 저희 종목 상담 여전히 신청 창구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면역항암제 관련 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진약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매수가가 3,480원 그리고 15%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되면서 오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5% 이상 주가 올라서게 되면서요. 지금 이 시각 2,730원 선 거래 중입니다. 최소 1년 반 이상 보유하고 계신 종목인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타까운 거는 물려있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고 바닥에 있을 때 추가 매수를 못하신 것 같네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얘는 진단키트 코로나, 엠폭스 이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폭등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걸 매집한 애들이 좀 급했나 봐요. 벌써 올리네요.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각도를 세웠죠. 제가 최근에 랩지노믹스를 아침 방송에서 이렇게 바닥에 이런 걸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걔가 100%가 올라갔습니다. 왜 그래요? 제약주들이 뭔가 지금 이상해요. 좋은 쪽으로. 뭔가 세력들이 4년마다 한 번씩 들어 올리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제약주는 올릴 건덕지가 많습니다. 금리이나 수혜자로 우길 수도 있고요. 내년 이후에서 신약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지금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하루하루 다르게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지금 하루 다르면 옛날에서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하루 자고 일어나면 그렇게 과학 문명들이 발전되고 이런 부분들이 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 빠르대요. 인공지능이 이 속도가 얘네들은 여러분들은 사람은 잠을 자지만 얘네들은 계속 연구하고 얘네들은 계속 학습을 하잖아요. 계속 얘네들이 뭔가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고 사람 분석하는 결과를 가지고 되나 안 되나 이것만 보면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하여튼 예전에서는 인공지능을 하려고 해도 이게 토끼냐 이게 강아지냐 이렇게 비교하라고 해도 토끼를 돌로 보고 구분을 못해서 사람과 동물을 구분을 못하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얘가 토끼고 털이 몇 개고 눈빛은 어떻고 감정은 어떠며 토끼가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얘네들이 생각을 하면서 답을 하는 정도 수준이 되어버렸으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자율주행차도 처음에서는 사람하고 돌하고 새하고 구분을 못하니까 도로 도로 땅바닥에 있는 애들하고 사람하고 구분을 못하니까 오류도 많이 생기고 서지 말아야 될 때 막 쓰고 사람도 치고 가고 옛날에 초창기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지금은 다 구분을 합니다. 엄청난 발전이 된 거거든요. 이게 구분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대화가 되고 예를 들어 사람처럼 하니까 물론 그거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겠죠. 너무 똑똑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구할 가치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예전에서는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이었고 알려줘도 가나다라 얘기해줘도 가를 기억을 못하고 하여튼 멍청했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뛰어난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얘네들이 유전자 사람의 염색체 분석한다 그러면 예전에서 30년 전 20년 전 처음 얘기 나올 때 이거 분석하는데 몇십 년 걸린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엄청 빠르겠죠. 어쨌든 이것도 다른 헛소리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은 어떤 건덕지가 있냐면 금리인화 수혜주를 올릴 수도 있고요. 생물보안법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저는 그런데 그러다 그러다 그러다가 결국은 신약이라든지 인공지능으로 비약적인 상승으로 5년 안에 큰 상승 올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에 왜냐면 획기적인 인간 역사에 획을 긋는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가위 먹으면 30살 아니 100살짜리 노인도 늦추는 거죠. 노화를 늦추는 그런 것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영진약품 가져가세요. 어쨌든 명역항암제인데 많이 빠졌잖아요. 저는 제약주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 핑계들은 많아요. 세력들이 얘를 매집한 건 아니고요. 다른 애들을 매집해서 앞으로 향후 5년 안에 크게 갈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얘도 가지고 있으면 크게 가는데 올해는 수익나는 데에 집중을 하세요. 올해는 지금 제약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단백질 치료제 면역항암제 다 이슈가 될 겁니다. 제약바이오드는 다 핑계들이 많아요. 임상 1상 2상 3상 신약 관련주 어쨌든 수익이 나면 한 번 팔았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 좀 더 싸게 사면서 가져가는 그런 매매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다. 1년 2년 3년 4년 빠져 시젠도 마찬가지 이렇게 빠졌고 오랜만에 움직이듯이 영진약품도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수익까지는 양호하다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셀트리온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20만 4천 5백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6%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이 불발이 됐었죠. 지금 이 시각 보합권에서 머무르게 되면서 19만 7천 8백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또 진펜트라의 미 FDA의 임상 3상 승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해 볼까요? 셀트리온은 저는 좋게 봅니다. 얘도 CD, 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판매 다 하고요. 복제약 다 하고 있고 허주마, 트록시마, 렘시마 얘네들이 바이오 시밀러에서 히트친 작품들이 많이 있죠. 기술력도 있고요. 어쨌든 생물보안법 통과가 되게 되면 통과가 되겠죠. 미국에서 중국 견제로 9월달, 늦어도 10월달 올해 아니면 내년 안에서 전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탱가가 되게 되면 국내 제약사들이 이슈가 되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올해는 한 25만 원까지 보시면 되는데 얘도 등치가 크기 때문에 빨리 안 움직여요. 그래서 달관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는 내려놓으세요. 어차피 실적도 괜찮고요. 실적 나쁘지 않은 점점 또 좋아져요. 실적도 좋고 실적도 계속 좋아지죠?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매출이 막 늘어나고 더 좋아질 거예요, 아마. 실적은 일단 좋고 그다음에 제약주들 앞으로 많이 좋아지는 그런 인공지능 시대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이 막 신약들 많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대장인 셀티로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 5년 안에 이거는 많은 큰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더라도 한미학군과 똑같아요. 이거 갖고 있으면 전문가는 이거 왜 안 가나요? 한 달 지나도 왜 안 가나요? 두 달 지나도 왜 안 가나요? 석 달 지나도 왜 안 가나요? 지금 다른 진단계주들은 지금 조정받았다가 지금 300%, 400% 나는데 이건 왜 안 가나요? 이럴 수 있어요. 원래 대형주들은 그런 맛에 하는 겁니다. 박살 안 나고 시장이 급락하고 시장이 위험해도 별로 안 빠지고 결국 원래 자리를 갖다 놓고 큰 수익은 안 나지만 금액 큰 사람들한테는 끌고 가면 나중에 그게 큰 수익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100억 넣는데 한 1, 2년 지났더니 100% 올라가면 100억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이런 애들이 제격입니다. 그래서 큰 돈 넣고 10억, 100억 이런 식으로 큰 돈 넣고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100% 이상을 볼 수 있는 종목은 셀티륜이 유일한 건 아닌데 유일한 건 아닌데 그럴 수 있는 종목으로 충분합니다. 38만 원 가야지 100%네요. 등치가 커서 어쨌든 이거는 신고점까지도 넉넉하게 5년 봅니다. 신고점 넘어가는 거 빨리 가면 내년에 가겠죠. 어쨌든 저는 셀티륨 최대한 좋은 얘기 해드렸는데 이걸 빠른 수익을 내리는 분들은 지겨울 겁니다. 어쨌든 좋은 종목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을 할 텐데요. 증권주 건설주 조선주 철강주 2차전지 통틀어서 한 번씩 다 훑어볼 겁니다. 쭉 훑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아 이 시장이 지금 신상치가 않구나. 이게 상승장으로 가려고 얘네들이 미쳤구나라는 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만 보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이 지금 뭐가 바뀌고 있다는 걸 못 느껴서 그런데 그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는 데 너무 좋은 장세가 아 지금 진행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걸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지금 제약주들이 바닥에서 급등하는 이유들도 그래서 그런 거고요. 최근에 조선주 조선기자재 잘 가죠. 그래서 그런 거고. 자 어쨌든 잠시 뒤에 공개 방송 1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볼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역대급 상승장 다시 한 번 도래할 것이라고 예고를 주셨습니다. 아쉬우신 분들께서는 오늘 오전 11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님의 보충수업 반드시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어서 잠시 후에 시작되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상담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보고 올게요.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어느새 17,7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역사적인 고점 라인 기대해주고 있고요. 또 오늘은 낙폭과대 순환매 테마주를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KBI 메타에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